그리움만 쌓이네. 이건 약간 노래 가사 같은데 말이죠. 20대 중반 커플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직장인이고 동갑인 남자친구는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상황인데요. 사연자도 직장일로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날에 만날 때면 남자친구가 학교와 관련한 일이 생겨서 자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오랜만에 시간이 맞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비행기 표부터 숙소까지 다 예약을 해뒀는데 여행 가기 직전에 남자친구가 도련 갑자기 학교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못 간다고 한 겁니다. 참다 못한 사연자가 취업 준비나 학교 일로 약속이 취소되는 게 서운하다고 털어놨더니 도리어 남자친구는 얼른 취업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화내고 또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앞으로 남자친구가 취업하기까지 적어도 1년은 더 걸릴 텐데 그 기간을 참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데이트 약속을 자꾸 취소하는 남자친구 이해를 못해주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6천여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친입니다. 야 양지열, 네가 나중에 얼마나 좋은데 취업해서 날 얼마나 호강시켜줄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그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right now, 이마 쓰고가 더 중요하다고. 너하고 같이 제주도 가려고. 어? 떠리 티켓 그거 사려고 내가 얼마나 광클릭했는지 알아? 지금은, 지금 아니면 다신 안 돌아온다기요. 자, 잠깐만. 너 혹시 다른 애 생겼니, 동그라미? 아, 박 변호사님. 굳이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진짜요? 재미를 위해서. 소신을 위해서. 소신. 자, 다음은 남친이에요. 야, 다 해야. 백 다 해.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왜 난 못해? 어? 나 졸업하고 취업 못해서 빌빌거려도 너 지금처럼 나 계속 만나줄 수 있어? 그땐 또 얼마나 날 무시할 거야? 내가 그 꼴 안 보려고 그리고 너한테 조금 더 당당한 남친 되고 싶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건데 나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너 데이트 비용 부담할 때마다 나 진짜 괴롭다. 엑스입니다.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일단 저 남성이 저렇게 파토를 내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진짜 좀 싫어서 이유를 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남성으로서 자기 여자친구는 뭐 이제 군대를 안 갔으니까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대학생이고 또 취업 준비생이고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심적 부담이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뭐 앞으로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텐데 내가 참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1년이 아니고 3년도 옆에서 아내로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의 입장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벤지님. 이런 것도 뉴스라고 한심하다. 나가주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 3년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저는 지금 이 사연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본인도 지금 동갑내기면 취업하신 지 얼마 안 돼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늘 뉴스 나오고 본인도 직접 겪었을 텐데 게다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못 기다린다? 다른 걸 의심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연에 보면.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급하신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혹시 진짜 궁금하신 건 혹시 남자친구가 다른데 한눈팔고 있는 거 아닐까를 물어보신 거라면 저희도 이 정도 상황만으로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진짜 취업 준비 때문이라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비노사님. 두 가지가 사실 좀 걸려요. 두 분 말씀 충분히 그래될 수 있고 직장 준비하고 있고 취준생이라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하필이면 전날에 취소를 한 거거든요. 전날에 학교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 4학년이요? 정말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와, 진짜 예리하다. 좋아요, 좋아요. 뭐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아마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보냈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4학년 졸업반. 4학년 교수님 안 찾아요. 미안하지만 절대 안 찾습니다. 요즘 저. 이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박 변호사, 박 변호사 우리 졸업할 때랑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취업 분위기가요. 비정규직,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갖는 게 47%나 됩니다. 절반 가까이가 정규직 취업을 못해요.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여자친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본인도 취업을 겪어봤으면 여자친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저녁날 제주도 티켓이 얼만데요? 오윤성 교수님, 오윤성 교수님 머리 위에 말풍선 하나 그려주실 수 있나요?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백다이 아나운서, 아까 무슨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이상한 거 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세모인데요. 두 사람 서로 다기 마음이 사실 커 보이지가 않아서 선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박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날에 취소를 했다는 게 조금 저도 마음에 걸리면서도 오윤성 교수님 말씀대로 결혼하면 또 서로 더 옆을 지켜줘야 되는 순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남자친구의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세모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지금 채팅창에서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가족 여러분들은요. 바른 사람님, 1년 동안 저러면 지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로 마블님은 버티지 못하겠고 다른 생각이 들면 빨리 헤어져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